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?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공무원과 제 또래의 공무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무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히 잘리지 않잖아요 정년이 보장되죠 상대방도 역시 영원히 잘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도 조직에 영원히 있고 나도 역시 영원히 조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번 잘 안 맞으면 그게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또래의 부하직원이 있었는데 상사가 그 부하직원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회식자리에서 보란듯이 그 아이한테 음식을 떠주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왕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직이 워낙 경직되고 한번 찍히거나 한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면 그게 오래 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저자가 약간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저자가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10년 정도를 했는데 10년 정도 하는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공무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비상근무였다는 거죠 비상근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폭설이 온다든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이러면 공무원들한테 문자가 가나 봐요 비상소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을 주민들 잘 지킨다고 할까요? 이런 걸 방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응급소집 이런 메시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힘들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에 자신의 뭔가 사생활,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이제 7급 공무원, 9급 공무원, 지방직 공무원, 국가직 공무원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그 민원이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뭐 민원인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더라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공무원도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한다 제 친구들이 공무원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고 일도 없고 편안하고 이런 직업이다 거기에 연금까지 나오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공무원이다,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을 만나고 제 친구들이 격렬 일을 얘기해 보니까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너를 보면은 진짜 세금이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정말 힘들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제 친구는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주말에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무슨 뭐 공공기관 앱 같은 거 깔아야 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뭔가 동네죠 동네에 뭔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데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이더라고요 공무원 월급은 또 어떨까요 이분이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얘기인데 10년 전에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80만원 본봉 본봉 기준으로 80만원 이분이 이제 IT기업에 있다가 이제 공직으로 들어가신 케이스였는데 그 당시 자기가 이제 IT기업에 받은 급여가 20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된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실제로 굉장히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120 뭐 150 이렇게 받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처음에 특히 뭐 양채가 좀 쌓이면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때 초창기에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때는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일하는데 그 정도 월급밖에 못 받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은 이제 그 금액을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공무원 월급 많지 않다라는 거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은 적더라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 저자가 얘기해요 돈 보고 공무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뭔가 돈을 보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9급 신규 공지자가 받는 수당 등을 다 포함해서 여기 수당이라는 거는 뭐 식대도 있고요 뭐 초과근무수당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걸 다 합쳐도 100만원 남짓 이 정도 월급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봉이 낮은 8급 9급의 공무원 급여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창피한 월급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문화도 되게 유명하죠 반바지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90년생에 9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9급 공무원이 이제 공지 3년차였는데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근무를 보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야 연차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바지를 입고 근무를 해?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롤모델 같은 게 있게 됩니다 뭐 저분 정말 괜찮다 인품도 괜찮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죠 조직에 자기가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전직 구천장의 모습을 보고서 아 정말 자기의 공직 생활을 이제 좀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전직 구천장님의 SIS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전직 구천장까지 하신 분이 조그마한 행정사 사무소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시게 되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도 늘 파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퇴직 후에도 역시 조그마한 행정사 사무소에 인턴? 이게 굉장히 그 이치의 저장에서 새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행정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안부 인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추억하는데 10년 동안의 뭔가 공직 생활 동안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준 리더였다라는 거죠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좌절도 많이 하는 시기에 그래도 그분이 있어서 좀 그래도 힘이 났고 용기를 얻고 뭐 이런 식의 뭔가 위로를 받았다고 추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조직에서 공직 생활에서 물론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나를 알아봐준 리더를 만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 공무원 공무원을 보면요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을 하면은 근무시간 일도 잘 안 하고 시간도 많고 열렬하고 일도 편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진짜 예전의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공무원 요즘 제 또래 공무원들은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아 그럼 대체 그 뭐 진짜 뭐 많지도 않은 100얼마 월급 받고 뭐 일도 많고 뭐하러 그 직업을 하냐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연금도 얘기하면 연금도 이제 연금 개혁 돼가지고 그냥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하냐 그러면은 제 친구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은 소개팅이 끊기지 않는다고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소개팅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친구만 보더라도 주말마다 소개팅이 두 개씩 잡혀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소개팅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평판이 좋은 거죠 공무원 한다고 하면 그게 유일한 낙이라고 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계속 공무원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썼다 오늘의 공무원 약간 뭐 80년대생? 90년대생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혹시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현실 공무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꿈꾼장 성장의 경제조차에 자기만 성장에 대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